fest 정당봉 석쥬을 넣어주세요 물기 조심히 물기 안 나와 아니야 물기 나와 맛있어 한 1cm 정도 썰어주세요. 이 정도? 네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 그 정도. 네. 옳지. 조심히 손 조심히. 초등학생이냐? 옳지. 당면을 삶을 거예요. 잘 끓이고. 이것도 찬물에 한번 헹구고. 물기 그냥 손으로. 따면 돼요. 알았어요. 이제 넣어주세요. 젓가락 젓가락. 엄마야. 어? 여기. 조긋이 엄청 오네. 더질까요? 네. 여기서 없aiah. 보정. 아, 보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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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무 덥겁다. 아, 예. 안썰려. 안썰려? 썰기 힘들면 가위로 이렇게 썰어야돼요? 잘 썼는데 월 주워 먹고 싶은데 맛은 맛있었거든 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안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나오네 잘하는데 다지는거 전문 응 됐습니다 섞였습니다 이제 재료들을 넣어볼게요 좋아요? 네 네 네 섞어? 네 됐습니까? 네 네 맛있어 다이어트 너가 안 먹었을때 안될는데 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때? 다 맛있다. 밥이 더 맛있어? 아니, 밥이 힘드니까. 맛있어? 응. 응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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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